오늘은 김밥 쌈 악기 입니다 김밥 재료를 아홉가지를 만들었는데 당근 계란 시금치 단무지 우엉 게맛살 햄 오뎅 그리고 요것도 덴뿌라 붙이고 요렇게 해서 아홉가지를 김밥 소국 재료 이구요 제가 깻잎 김밥도 하려고 깻잎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용 김 준비했구요 그리고 밥은 고슬고슬하게 수양미 쌀 육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서 양념을 했습니다 김밥 30장 맛있게 섞여